강사 잘하네 방금에는 커버곡 하나만 할 건데 제가 커버곡을 원래 잘 안 하는데 여기에서는 또 약간 있는 거 없는 거 다 보여줘야 보여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시간이 시간이 있는지라 그래도 있는 거 없는 거 다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커버곡은 린따린다를 준비를 해놨고요 그리고 이 옆에 옆에 보니까 저희 효교님이 블루마츠를 되게 좋아하셔서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는 커버곡인가? 제가 좋아서 하는 거 같아요 제가 하고 싶어서 순전히 하고 싶어서 욕심 때문에 그래서 하고 있는 저희 커버곡 린따린다를 린따린다를 들려 드릴까요? 배준아 선생님 나오는 린따린다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선배님이요? 선생님 배준아님 배준아님 나오는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처럼 어쨌든 그 영화 보면 배준아님이 들으시는데 그거 보고 많이 해가지고 배준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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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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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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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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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